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9월 영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. 이번 강좌는 영화를 통한 일상의 사유를 주제로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 주 1회씩 모두 4회로 줌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좌가 운영되며 영화 여자를 말하다의 저자 이봄 교수의 열띤 강의가 진행됩니다. 강좌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 교육 수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